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지 이 모든 걸 넌 예측한 거니 이게 밀당 뭐 그런 거니 매일 내 마음을 떠보던 너의 문자를 이젠 내가 기다린다 자꾸 네가 생각나 한때는 부담스럽던 네가 또 매일매일 눈에 보이던 네가 내가 걸린 건가 아님 낚인 건가 너의 장난에 한번만 더 물어봐 솔직히 누가 제일 좋냐고 또 매일매일 누가 보고 싶냐고 네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요즘 넌 바쁜가 봐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예뻐 보일까 동생으로만 보였었는데 이젠 여자로만 보이네 내게 찡얼찡얼 대던 너의 모습들이 이젠 너무 그리운데 한때는 부담스럽던 네가 또 매일매일 눈에 보이던 네가 내가 걸린 건가 아님 낚인 건가 너의 장난에 한번만 더 물어봐 솔직히 누가 제일 좋냐고 또 매일매일 누가 보고 싶냐고 네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요즘 넌 바쁜가 봐 허전해서 이러는 맘이 아냐 난 네가 필요해 이러는 게 어딜서 이렇게 널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나서 너만 사랑하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될 줄은 난 몰랐어 내가 바본 건가 아님 낚인 건가 너의 장난에 한번만 더 불러줘 네 입에 붙어 있던 내일은 나만 아는 그 귀여운 목소리로 진짜대로 네가 그리운데 너 요즘 너무 바쁜가 봐